마음이 되게 우울해요. 그리고 그냥 세상 근심 혼자 다 짊어져 있는 것 같고 꼭 누구하고 절대 헤어져서는 안 될 것 같은 마음. 뭔 끈이라도 잡아야 될 것 같은 마음. 어느 남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요 하고 물어보러 온 느낌 다 그 느낌이에요.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맞아요. 너무 신기하네. 제가 정말 결혼하고 싶은 남자가 있는데 상견례를 하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서로 부모님을 뵙거나 하지 않았고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사랑해서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지금 엄마는 예전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저를 두고 나가셨고 아빠랑 할머니랑 상견례를 갔죠. 저 잘 키워주셨고 너무 좋으신 분들인데 갑자기 남자친구 쪽 시댁 부모님 쪽 보자마자 저를 끌고 나와버리시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인가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저를 두고 가셨던 제 엄마였던 거예요. 잠깐만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그 남자친구의 엄마가. 당신 엄마가 난 자식으로 보이지 않아요. 당신 엄마가 난 자식으로 보이지 않고 그냥 새아빠에 그 새아빠라고 하기 좀 그렇다. 뭐 뭐 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남자친구의 아빠. 그분이 당신 엄마하고 그분하고 사이에서. 그 남자친구가 태어난 거 보이지 않아요. 다른 그 남자친구의 엄마는 다른 분이라고 나처럼 느껴져요. 맞죠.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차라리 남자친구 엄마가 당신 엄마였다면. 정말로 당신 인생 정말.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플 것 같아. 그랬으면 진짜 상상도 못할 정말 지경이었을 거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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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 같잖아요. 사실 전 지금 제 현실도 믿기지가 않는데. 그래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나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제 엄마였던 그 분도 거기에. 그 새아빠를 만나서. 새아빠. 그 분을 만나서 이제 또 자식을 낳으신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제가 만난 이제 제 남자친구는 저랑 피가 섞이지는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저희 할머니랑 저희 인자하신 아빠가 그렇게 보자마자 저를 끌고 나오시고 솔직히 그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결혼은 현실이 아니라 이제 미래까지 다 보는 거고 저와 남자친구만의 결합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 간의 저는 더 결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댁과의 교류가 아예 없을 수가 있나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고민을 남자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남자친구는 저를 낳아주신 엄마는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로서 키워주신 정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게 잘했었는데. 이제 사랑하는 저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니까. 약간. 엄마에 대한 정이 떨어지고 실망을 하고. 이제 자기는 엄마와 연을 끊겠다 나를 위해서. 뭐 외국으로 도망가서 살아도 되니깐 결혼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굳이 나한테 물어본다면. 참 숙명 같은 인연 운명 같은 인연. 참 근데 악연은 아니에요 두 분이. 악연은 아니고. 둘이 만날 분이 만난 것뿐인데 단지. 참 미안한 진짜 인연을 갖고 만난 게 안쓰럽긴 안쓰러워 그러나. 굳이 나 답을. 저기 묻는다면 나한테. 두 분은. 결혼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고. 인제 운명의 장난 같지만은 남자친구가 당신을 선택 끝까지 버리지 않고 당신을 끝까지 선택할 것이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 또 할머니하고 아버지라고 그랬나요. 그분들이 처음에는 너무 화가 나서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 마음을 이해해 줄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당신이 애롭고 애롭게 컸고 또 엄마의 빈 자리가 얼마나 큰지 아버지가 아시고 할머니가 알고 또 그만큼 당신이 곱게 자랐기 때문에 내 부모가 내 부모는 아니지만 내 아버지 내 아버지 할머니가 당신을 인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안 괴로워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저 생각은 그래요 솔직히 당신 친모 눈치 볼 필요 없고 거기에서 난 자식들 눈치 볼 필요 없었고 언제부터 뭐 인연 맺고 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나를 거둔 것도 아니고 나를 보살펴 준 것도 아니고 일 년에 한 번씩 나를 갔다가 전화해서 나를 한번 찾아온 것도 아니고. 아니죠. 그렇죠 난 그러니 그러기 때문에 굳이 나한테 묻는다며 난 또 무당이고 점사에 있어도 너네는 살수 너네는 인연이다 너네는 부부 인연을 갖고 왔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내 점사에 나는 굳이 헤어지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떳떳하게 살아라 난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다면 남자친구는 분명히 자기 아버지는 만나겠지만 그 밑에 식구들은 안 만날 거예요. 당신을 선택할 거라는 뜻을 말하는 거야. 참 사람이 남자친구가 내가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인품도 괜찮은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 선택한다고 해서 자기 새엄마 버린다고 해서 나는 나쁘다고 생각하잖아. 자기 새엄마가 그런 비밀을 갖고. 두 얼굴로 살았던 것을 몰랐던 것뿐이니까 오히려 당신한테 죄책감으로 더 잘해줄 거야. 남자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죄책감도 죄책감이지만 정말 사랑한 건 맞아요 당신을 절대로 안 놓쳐요. 그러니까 그냥 둘이 믿고 편안하게 살아요.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 진짜 여기 오기 전에 사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만약에 진짜 무당님께서 저와 남자친구의 무당님? 네 맞아요 무당님. 남자친구의 점사마저 인연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집안 문제도 그렇고 만약에 점사까지 그렇게 나오는 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두려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느껴지셨죠. 아까 느껴졌어요 아까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졌고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졌고 그래서 아까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점사에서도. 인간의 말을 듣고 점사를 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신의 점을 나와야 되잖아 너네는 인연이다. 끊을 끊어질 수 없는 인연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네들은 응.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운명이 글로 이끌어준 거고. 운명과 운명과 만났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고심도 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남자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세요. 근데 그럼 남자친구가 엄마와의 만약에 관계를 끊으면. 그럼 당신이 신경 쓸 거 아니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언제부터 당신이 당신 엄마를 갖다가 엄마라고 불러본 적 한 번도 없었잖아요. 전혀 전 항상 엄마를 원망하고 살았어요. 근데 없어 그니까 엄망도 하지 마시고 아예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살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됐어요. 만약에 칠했던 사이고 그랬다면 생각할 문제는 되지만은 이건 아니라고 봐 그리고. 둘이 궁합이 너무 또 남자친구가 잘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진짜 누군 말대로 참 운명의 장난이라고 그래야 되지 운명의 장난은 있지만은. 운명의 장난은 맞잖아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당신이 엄마가 저지르는 죄지 당신도는 인연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됐죠. 그럼 남자친구. 그냥 그만해요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남자친구 하자는 대로 따라 가세요. 그냥 왜냐면 당신이 자꾸 걱정돼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저한테 반복을 할 거 같아 지금. 그래서 내가 말을 끊어주는 거니까 용기 내시고 희망 가지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서 남자친구한테 갖다 놔서 그래 나 오빠가 시키는 대로 나 결혼하자 나 할 거야 딱 그래요. 알았죠 그만 힘들게 하시고 남자친구 아시겠죠 네.